오 잠깐만요 이러면은 그냥 2턴에 2턴에 망가 첩보할까 그냥 어차피 쏘냐도 손에 있겠다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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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 그냥 해 에라 모르겠다 뭐 다음 손에 할 거 안 나오면은 4만화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쓰지 뭐 할 거 안 나오면 한 번 더 쓰면 되죠 오케이 한 번 더 써 이러면 이러면 그냥 기다렸다 다음 손에 한 번 더 써 그냥 자 0코스트 사재 카드 아니 1코스트 사재 카드 20장 들어갑니다 은폐장막까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은폐장막 쓰는게 훨씬 낫긴 한데 하지만 이건 못참지 이그닉스? 근데 이그닉스 완성시키려면은 아니 5코스트 무기 아니면은 아직 한참 남았죠? 10코 무기는 아직 한참 남았어 다음 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그림자 밟기 좋아요 이러면 소니아 재활용할 수 있고 번트 로봇 변화무쌍한 망 아니 이런거 말고 이런거 말고 얜 좋다 아 근데 다 애매한데 뭔가 게임을 터뜨릴만한 능력이 없죠 이러면 소니아 한턴 봉인당한거 같은데 네 오 그 밥은 어차피 두개입니다 그 밥은 어차피 두개야 허어어어 이게 뭐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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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함불하면 안되요 나중에 테스에서 이상한 짓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죽메 일단 일단 좋아 일단 좋아 일단 풀피부터 되고 시작할까 다시 가져왔 어차피 풀피 될거니까 굳이 때려놓을 이유는 없죠 영차 때리자 자이렐라 나온건 좋은데 자이렐라 나온건 좋은데 중매 좋은게 있나요 사제중에 중매로 즉발딜 넣는 카드는 없을텐데 일단 나온건 좋습니다 근데 뭐 자이렐라 나온거에 의문을 가지면 안되지 일단 좋아 일단 좋은건 맞아 그건 확실해 오 노멜리아 좋습니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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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가져가도 가져가도 그렇게 크게 이득은 못볼거 같은데요 자이렐라 가져가왔자 그렇게 크게 이득 못볼거 같은데 지금 그냥 쓰나 일단 노멜리아 중매 광역 2딜 그리고 변화무쌈한 망령 중매 얘도 있죠 할게 없으니까 그냥 죽여보자 야 지금 66 깔아 그냥 에 모르겠다 하수인이 치유될때마다 무작위 적에게 1피를 줍니다 이러면 힐을 하면서 힐을 하면서 오 이성수 과감합니다 여기서 그냥 말이네 아 근데 드로우 카드가 나와야되는데 아니 마인드 아 진작에 변신할 줄 그랬나 그냥 영능 밸류가 차원이 다르긴 한데 이 중매 욕심내다가 오히려 망하게 생겼는데요 민호요 요구사로 이러면 다 정리되긴 하죠 위로 오 이게 사네 흔히 좋았다 질풍 내가 잘못본거니 질풍을 걸었네 설마 이거 못잡나요 설마가 아니고 당연히 못잡겠지 사재가 만화가 없으면은 이걸 로켓 잡아 오 잠시만 이거 지금 노멜리아 중매잖아 그쵸? 노멜리아 중매잖아요 갑니다 자이렐라 변신 이런게 가능하다니 자이렐라 자이렐라 세개 하나 둘 셋 이런게 가능하다니 절대 사라지지 않아 절대 사라지지 않아 절대 사라지지 않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건 당하는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겠다 그냥 이게 뭔 이게 뭔 게임이여 도대체 이게 뭔 게임이여 이게 뭔 게임이여 아 소냐 썼다 뿅테스 뿅테스 할까 뿅테스 이거 하면은 이제 도저 카드 난리 날텐데 소냐 아 근데 도저 카드는 별로 안 썼나 재밌는 못참지 이것도 쓰고 하자 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저 칸테 쓰는게 아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맘가 낚시의 맛 어둠의 문 어 나 죽니 설마 아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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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척보가 들어가가지고 절대 안죽는구나 하하하하 아니 개판이잖아요 이거 이펙트 끝나긴 하니 이거 이거 끝나긴 하는거야 잠깐만 낼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요 왜 왤까 그 봐 낚시의 맛 빨리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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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선생님 카드를 쓸 수가 없는데요 이거 뭐에요 이거 저기요 저기요 낼 수 있는게 어 뭐하는 거야 잠깐만 아니 야하하 일단 죽진 않았죠 죽진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뭐하는거야 이게 오 점점 되게 카드가 차가 들어가고 있기네 승리장 남았네 일단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손에 딜 카드가 있기도 하고 뭔가 이 친구도 얘도 지금 내 이펙트 보고있는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하하 그 저글링 쇼하는거 지금 보고있는거 같은데 아 끝났구나 정타족에 노르간논이 들어있었네요 뭐야 이거 안죽였네 근데 비전성각자 쓰면은 이거 다시 일콜해가지고 어 잠깐만요 일단 화용구 두방에 화용구 두방에 빛이 이거 두방 가능 오케이 오케이 쓰레기 잘 날렸다 오케이 좋아요 이거 쓰면은 타이코 되는거 아니야? 허순이 그럴거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근데 딜은 안되지 않을까? 뭐야 뭐야 아니 무한 아니 판정이 무한이구나 뭐해요 이게 노래간논 때문에 화용구가 무한이구나 이런게 가능하다니 하하하하 아니 판정이 이렇게 되는거구나 진짜 몰랐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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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하하하하